CMF 워치 프로 충전 케이블, 스트랩, 설명서가 동봉되어 있습니다 워치의 전원을 켜게 되면 언어 선택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언어를 선택했다면 해당 QR코드로 화면 전환이 되며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합니다 그러면 CMF 워치의 앱을 다운받을 수 있게 전환이 되며 간편하게 구글 아이디로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이 완료되면 자동으로 워치 프로가 기기에 추가됩니다 모든 페어링이 완료되면 스포츠 모드, 올라운드 헬스케어, 내장용 멀티 GPS 등 다양한 기능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110가지의 스포츠 모드를 통해 목표를 설정할 수 있고 올라운드 헬스 모니터링으로 심박수, 수면, 혈중산소 포화도, 스트레스 등 다양한 데이터를 얻어 건강과 컨디션을 케어할 수 있습니다 CMF는 버튼 누르기, 스크린 스크래치, 낙학, 고온 테스트, 부식 테스트 등 꼼꼼한 검수를 통해 사소한 디테일을 놓치지 않고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강력한 배터리는 13일 동안 사용이 가능하며 절전모드 시 최대 45일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IP68 등급으로 습기 및 먼지로부터 보호할 수 있습니다 CMF 낯싱 워치 프로는 AI 노이즈 감소 기술을 사용해 통화 시 각종 소음을 감소시켜 선명한 목소리를 그대로 전달하며 워치에 따로 앱을 다운받지 않고 페어링만으로 메시지, SNS 알림, 은행 알림 등을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스트랩은 누구나 손쉽게 장착 및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마그네틱 충전 방식으로 간편하게 충전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 외 음악 컨트롤, 카메라 원격 조정, 기기 찾기, 날씨 앱 등 다양한 기능들이 CMF 워치 프로 하나에 탑재되어 높은 실용성을 자랑합니다 CMF 바이낯싱 워치 프로를 통해 향상된 삶의 질을 경험해 보세요 성 고맙습니다 상